LG에너지솔루션과 하나그룹이 미래 배터리 시장 공격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추진합니다. 오늘 LG엔솔과 하나 3개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 등 배터리 관련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양사는 미국 내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동 투자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급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UAM 등 미래 신성장 사업에도 적용을 확대해 시너지를 키울 계획입니다.